편두통에 있는 여성은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25살에서 42살까지 여성 11만 5,500명을 22년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. 편두통에 있는 여성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협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50%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편두통에 병태 생리학을 혈관 내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성 질환의 하나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